세상에 말이야 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같이 살자 해놓고도 급하면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 애초에 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 내 경찰이 왜? 더 먹이면 일라고 예의 없어 그럼 되겠네 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네 할 일하고 억울하나?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너는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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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안 돼?